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불교 지도자인 마네스님을 기리는 제26회 마네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일본 게이세녀 학원대 우스미아이코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마네축전추진위원회는 제26회 마네대상 수상자로 우스미아이코 교수를 선정하고 실천대상은 사단법인 단아대표 탄경스님, 서울대 이상목 교수, 문예대상은 유자호 시인과 소설과 이민진 씨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평화대상 수상자인 우스미아이코 교수는 와세다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논문으로 제1조선인 차별 문제를 다룬 데 이어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갖는 침략적 성격을 규명하고 전후 처리에 이중성을 폭로했습니다. 실천대상 수상자 탄경스님은 지난 2020년부터 밥차를 마련해 매주 화요일 저녁 조계종 총무원 청사 주차장에서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만해대상 시상식은 만해축정기간인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재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2일 전 인재 하늘난다란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귀여워야다. 들어온quet chorgensonner을 Kayla 움데나 노숙 김 25회